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많은 생선가게 중 4가게만 돋보이는 법에 관련한 강의를 하게 된 B2K 브랜딩의 배문진입니다 본 촬영은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생선가게 매출이 요즘에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볼 거고 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요즘에 잘 되고 있는 생선가게는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내가 지금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발전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생선가게라고 하면 조금 막연한 게 있어요 생선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생선가게에 대한 조사를 좀 하면서 보니까 생선가게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대형마트에 있는 생선가게도 있고 저렇게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선가게 그리고 백화점 수산 코너에 있는 생선가게도 있고 일반 아파트나 주택가에 근처로 저렇게 트럭 같은 것들이 와서 생선을 그날그날 파는 트럭, 수산 트럭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다 달라요 생선을 받아오는 시스템부터 생선을 진열하는 법 그리고 저기 오시는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나 그분들이랑 대화하는 법 이게 전부 다 다른데 이 다른 네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생선가게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볼 수는 없으니 통상적으로 생선가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정육점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번에 생선가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음식이나 식품 만드는 사람이 생선가게를 직접 운영해보기는 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선가게나 수산시장 이런 곳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렇게 좌판에 얼음이 쫙 깔려있고 생선들이 종류별로 알록달록하게 쌓여있는 이 광경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수족관에 보면 광어나 우럭이나 이런 생선들이 헤엄치고 있고 옆에 수족관에는 멍게, 산낙지, 전복 이런 애들이 같이 있는 게 저는 그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공기도 차갑고 발에 물도 조금 질퍽질퍽한 게 이상하게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제가 19살 때 처음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 요리를 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식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생선이랑 해산물이 저는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25살 때 생선가게도 운영했었는데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서 서귀포 어시장이랑 중문 어시장인가? 거기에 보름 동안 그 어시장을 보고 업체들을 만나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 여행을 지금은 자주 못 가지만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왜냐하면 해산물이랑 생선들이 너무 좋아서 도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그 찌키지 어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숙소를 잡고 거기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가서 경매장 구경하고 생선 보고 이제 이렇게 지낼 만큼 수산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극히 수산시장을 좋아하는 저나 아니면 외부의 입장에서 본 얘기고 이게 실제로 직접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수산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부인이 보는 수산시장은 좌측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신선해 보이고 저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입으로 들어올 거다 참 좋다 이렇게 느낌을 보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다 저런 건 아니지만 새벽 4시에 수산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선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새벽 4시 이득에는 3시 반 이렇게 해서 수산시장 가서 경매장 가서 경매를 뛰어와야 돼요 직접 수산시장에 경매를 안 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사입 루트를 굉장히 잘 찾아야 돼요 업체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물건을 줄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 중매인도 굉장히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경매를 뛴다고 해도 나한테 맞는 수산시장을 잘 찾아야 돼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만 봤을 때만 해도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인천, 구리, 하남에도 있고요 노량진 이런 데들이 있는데 여기들이 특징이랑 장단점이 다 달라요 어떤 수산시장이나에 따라 평균 거래되는 생선의 퀄리티도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어떤 시장이 좋다 어떤 시장이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어떤 데를 가면 제가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여기랑 단골이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카트 끌고 일반적으로 생선을 사러 오는 사람이든 가격이 똑같이 측정되는 시장도 있고 어떤 데는 해산물 전문, 어떤 데는 생선 전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선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수산시장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가게를 운영할 때 나한테 맞는 수산시장을 찾아야 돼요 옷시장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발품도 팔아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굉장히 큰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산시장을 나한테 맞는 걸 찾았어요 찾았다고 쳐요 물건도 저렴하게 그리고 신선한 걸 정기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찾았어요 자 그럼 찾았다고 이게 일이 다 되냐 아니겠죠 이제는 그 생선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죠 생선이나 해산물 손질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일손이 좀 빠르고 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웬만한 생선 손질은 다 배워요 그리고 아무리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한 달 동안 생선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웬만한 손질은 다 가능한 정도의 스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생선가게는 보시면 물이 바닥이 항상 첨벙첨벙하고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다 장화를 신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데 이게 끝날 때 이제 장화를 벗으면 발이 이렇게 퉁퉁 불어있습니다 물에 그리고 수분에 항상 젖어있고 냄새 나요 그리고 무좀도 진짜 툭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뭐 여름이나 뭐 이럴 때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겨울 되면은 손도 그리고 귀, 발 다 동상 걸립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면 새벽 어시장에 다들 이제 잠바랑 파카 입고 계시는데 그래도 엄청 춥습니다 워낙 물을 다루는 데고 저기 보시면 이제 앞치마 같은 거 저거 방수 앞치마라고 하는데 저 앞치마를 하고 있어도 끝날 때 되면 여기가 다 젖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도 가끔 손을 베잖아요 뭐 10년 요리를 했다 내가 호텔 셰프다 뭐 해도 손을 잘 빕니다 근데 생선 손질할 때도 가끔 손을 베요 아무리 오래 하셔도 손을 빌 때가 있고 그냥 단순히 칼질해서 소를 빌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갈치 같은 거를 손질하면 갈치 아가미 밑쪽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낚시 바늘이 있는데 그게 엄청 두껍고 아프거든요 거기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새우 머리에도 찔리고 생선 이빨, 가시 이런 거에도 진짜 많이 찔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바닷가에 낚시를 가서 가보징어를 어떻게 잡았는데 그거 손질하려고 잡았다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얘가 물어서 손가락이 잘릴 뻔한 적도 있어요 모든 직업이 생선 가게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생선 가게는 정말 내가 바닷가랑 해산물이랑 생선이랑 이런 게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여러 생선 가게 수산물 하시는 그리고 이런 거 유통하시고 취급하시는 분들을 뵈면 오래되신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도 물어보세요 대대표 생선이랑 혹시 대화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오래 하신 분들 생선을 오래 취급하시고 오래 만지시고 판매를 하신 분들은 생선을 이렇게 딱 보면 굳이 만져보고 냄새를 안 맡아도 이게 얼마나 신선한지 대략적으로 언제쯤 잡힌 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두고 팔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빨리 떠리로 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선이랑 대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생선 가게 하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고 싸게 좋게 받아서 싸게 팔면 되겠지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온갖 고생 다 해서 4년, 5년 생선 가게 이런 데서 직접 일을 해보고 부딪히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야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당연한 건데 생선 가게도 망해나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내가 경력이 10년이야, 20년이야, 30년이야 해도 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경력이 20년이고 30년이고 생선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선 가게가 객관적으로 보면 뭐 정육점이나 음식점 이런 데보다 진입하기는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망할 확률도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생선 가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모든 매장들이, 모든 브랜드들이, 모든 업종들이 망하면 타격이 크지만 특히나 생선 가게는 타격이 더 커요 왜냐하면 생선 가게는 생선을 가져다 놓고 이게 한 이틀만 지나면 못 팔고 버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생선이 부패되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처음에 활어를 잡았을 때 그게 완전히 부패되기까지가 60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판매하기 조금 어려운 건 60시간 전입니다 48시간만 지나도 얘들이 부패하고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회를 취급하고 신선한 생선을 취급한다고 저기 즉살이라고 했는데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면 이걸 횟감으로 팔 수 있는 건 그날이 다예요 뭐 만약에 숙성회를 판다 그러면 온도랑 다 맞춰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생선 가게에서는 그걸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기도 상하고 야채도 상해요 그리고 음식도 상하고 식품은 다 상합니다 근데 특히나 생선이나 수산물은 훨씬 더 빨리 상하고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심하게 부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선 가게 자체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망하기도 쉬운 업종입니다 그리고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희망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없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육점에서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선을 사는 사람 생선 가게가 장사 안 된다라는 개념이 실제로 생선을 사람 자체가 줄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수산물 생선을 사가는 사람 자체가 준 건지 아니면 생선 가게나 생선 요리집에 국한돼서 매출이 줄은 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화면은 추석 직후에 9월 28일에 제주도 SBS에서 반영한 수산물 관련된 뉴스예요 뉴스에 보면 제주 갈치가 예년에 비해서 반도 안 팔려서 서귀포 수협 산지 가공 공장의 냉동 갈치 재고량이 지난해에는 10만 상자였는데 올해 20만 상자 가까이 두 배로 늘어서 이걸 다 적재할 수가 없어서 10만 상자를 부산에 있는 가공 공장 수협 가공 공장으로 보냈는데 이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손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팔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실제로 반영된 뉴스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라는 기사를 내본 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갈치랑 생선을 사 먹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제주 갈치가 남아 돌고 있다 이런 기사였는데 다른 쪽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경경제라는 TV에서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마트 연어 매출은 연어 매출은 지난해 24.3% 올해는 113% 롯데마트에서도 7.3% 지난해 17.1% 올해 40.3%로 연어 매출이 가파르다 연어는 먹기 간편하고 비린내가 없어 외국에서는 이미 생선국의 대체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뉴스인데 연어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마트랑 이런데 온라인에서 파는 마켓컬리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이용 생선이 연평균 판매량이 176배씩 늘고 있다고 해요 17배도 아니고 176배씩 구이용 생선이 늘고 있고 오징어, 장어, 쭈꾸미 같은 상품도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서 취급하는 품목이 160여개로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건 당연히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 간편식 HR, HMR 생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비비고에서 만든 다섯 가지 생선 종류예요 과자미, 고등어, 삼치, 이면수, 꽁치 이건데 이렇게 비비고 생선구이라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간편하게 구워 먹는 건데 이게 출시 1년 만에 600만 개가 판매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연매출이 100억이 넘어서 작년 한 해에 100억이 넘어서 CJ에서 저걸 조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홍보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수산명가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동원에서 정육점 배달의 민족 정육점 버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고기 쪽에서도 많이 판매를 늘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물 쪽에서도 똑같이 수산명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가정 간편식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오뚜기에서 삼치구이, 고등어구이, 연어구이, 꽁치구이 이제 비슷한 건데 저거는 전자레인지에 구워먹는 생선이에요 초보를 어느 정도 해놔서 그냥 까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냥 똑같은 냄새도 안 나고 생선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대상이라는 회사에서 어린이 순살 생선, 고등어, 삼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품목들도 있는데 이름이 집으로 온 어린이 순살 생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나 대기업들이 다 생선들을 먹기 편하고 안 편하게 해서 HMR 시장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갈치도 생선 가게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매출이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 갈치가 판매가 안 된다 사람들이 생선을 실질적으로 적게 먹었냐 그게 아니라 생선을 판매하는 곳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선을 먹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코로나로 경기 침체로 인해 생선을 소비하는 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겁니다 생선을 소비하는 시스템과 사람들이 생선을 원하는 니즈가 변한 거예요 질폭한데 바닥 질폭질폭한 생선 가게 가서 신발 젖으면서 친절하지 않은 서비스 받으면서 그런 거 감내하면서 갈 만큼 생선 가게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생선 가게든 정육점이든 음식점이든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내가 운영하는 생선 가게를 어떻게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생선 가게든 어떤 가게든 크든 작든 수산시장에 있던 트럭을 몰고 와서 집 앞에서 판매를 하던 매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지금 수산물의 HMR 상품 비비고 오뚜기 이런 데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신문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신문인데 구이용 생선 매출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굴비는 올 들어 17.8% 감소했고 갈치는 전년 대비 10.3% 지난해 17.6%에 따라 달했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또 아까는 또 다른 데는 매출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굴비랑 갈치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래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이용 생선 판매가 줄고 있는 이유는 냄새가 강하고 기름 많이 튀고 요리가 번거롭고 가시나 머리, 꼬리 이런 음식 쓰레기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3, 40대 젊은 소비자와 맞지 않다는 게 유통사의 설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면서 냄새 나는 거 싫고 음식 쓰레기 나오는 거 싫고 기름기 많이 튀기는 거 요리가 번거로운 거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생선을 굽고 이렇게 팔고 먹다 보면 머리, 꼬리, 가시 이런 거 취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자니 비닐에 넣고 하면 가시들이 이제 딱 찢어서 비닐이 다 뜯어지고 그걸 일반 쓰레기통에 넣자니 냄새가 계속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갈치나 뭐 머리재에 있는 고등어 굴비 이런 것들이 안 팔리고 있는 거고 조리하기 편한 먹거리가 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도 있지만 수산물의 판매량이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게 나에게 맞는 수산물을 구매해서 사다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생선가게 갈치 고등어가 신선하고 이거랑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의 변화를 지금 수산물 시장 그리고 생선가게가 못 따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온라인이 있겠죠 당장 네이버원 같은 데 접속해서 내가 먹고 싶은 수산물 관심 있는 수산물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전복 하나만 쳐도 가격도 다 다르고 사진도 다 다르고 산지도 다 달라요 어떤 데 보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전복도 있고 어떤 데는 완도특산 다른 데들은 어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처럼 전복 엄청 많아요 새우, 고등어, 횟감, 멍게, 전복, 광어회, 생선구이 치면 다 나옵니다 반건조노하고 다 나와요 상세 페이지도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선가게 가서 생선을 사면 뭐 설명 듣나요? 이거 완도 양식장에서 오늘 새벽에 꺼낸 건데 뭐 지름이 10cm가 넘지 않은 건 우리는 취급을 안 해 그런 것들만 주문 들어오면 얼음에 재워서 바로 택배로 쏴주는 거예요 엄청 신선해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해줘요 그것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사 먹었던 리뷰나 평판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저것도 광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어떤 데 리뷰는 만 개가 넘어요 그럼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거기에 보면 좋은 리뷰도 있고 안 좋은 리뷰도 있겠죠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를 보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선가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굴을 엄청 좋아해서 겨울마다 통영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항상 굴을 먹고 뭐 굴국밥 먹고 성게비빔밥 먹고 이러려고 항상 이제 통영을 갔었는데 근데 지금 온라인 검색해서 통영 굴 이렇게 치면 통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 꽉 채워서 새벽 배송으로 그냥 보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통영항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출고해서 엄선해서 얼음을 채워서 보낸다 이런 설명까지 해서 정말 택배가 왔는데 얼음이 그냥 남아있는 이런 굴이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설명지나 안내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뭐 굴이 이상하면 전화 달라 언제든지 AS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주소랑 전화번호 굴 설명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온라인에서 하는데 생선가게를 가겠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생선가게는 이런 손님들의 성향을 파악할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수산물이나 생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이제 고등어 갈치 뭐 이런 것들 요즘 잘 안 팔리는 생선들을 쫙 깔아놓고 아 우리는 굉장히 신선한 걸 판다 우리는 싸게 판다 이런 것들만 계속 어필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천종합 어시장에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회도 좀 사고 개도 좀 사고 이제 이러려고 갔는데 우리 딸이랑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회를 사려고 보니까 회가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닿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개를 좀 샀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까보니까 회가 위에만 멀쩡하고 안에는 이제 뭐 빻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 조각도 이상한 애들 밑에다 깔아놓고 그런 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개를 보니까 또 그것도 위에만 멀쩡하고 밑에는 다리 다 뿐들어져 있고 이런 개들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에 어시장에 가서 사장님에게 주차권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 주차권 이거 우리가 다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냥 웬만하면 사장님이 부담해 이러면서 주차권도 안 줍니다 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저렇게 무게 속이는 거 엄청 비일비재하고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가서 저울에서 툭 누르고 물까지 해서 무게를 올리고 거기에 돈을 더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생선 가게 내 수산 시장에서 운영하는 생선 가게 생선이 신선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홍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다른 집보다 비싸서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갈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수산 시장 그날 가서 기분도 별로 안 좋았고 굳이 내가 이러려고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수산 시장이나 옷 시장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기도 하세요 생선 가게든 음식점이든 정육점이든 과일 가게든 결국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내가 먹을 음식 재료 이런 것들을 산다는 세일즈의 관점에서 봐야 생선 가게를 어떻게 잘 바꾸고 변화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에서 판매를 하는 건 음식이기도 하지만 인격을 파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서비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고객 관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해라 고객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라 서비스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음식점을 넘어서 그게 뭘 팔든 인격을 파는 일이 돼버렸어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아침에 수산시장 가서 오징어 두 마리에 3천 원에 뛰어왔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다른 데서는 7천 원에 파는데 나는 6천 원에 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생선 가게를 더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지극히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내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사람들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너가 얼마에 뛰어왔던 신선한 오징어를 6천 원을 주고 샀으니까 그 오징어 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가치를 나에게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랑 생각 자체가 기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과잉이니까 생선 가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많아요 생선 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치면 다 살 수 있고 이 집에 안 가도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생선 가게 가서 천 원 싸다고 사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가 있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도 잘 되는 집만 잘 돼요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생선 가게가 하나 있다 해도 그리고 그게 독점이라고 해도 그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를 가는데 이런저런 약을 처방받잖아요 산부인과 건물에 약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약국은 길을 건너서 한 3, 4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산부인과에 있는 약국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거의 이제 불친절은 아니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약사분이 그런 스타일이실 수도 모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 더 친절한 곳을 조금 더 걸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 가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리 우리 동네에 내가 독점을 하고 있다 해도 그 가게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형마트보다 생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싸지만 인사라도 잘해야겠다 아니면 뭐라도 더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냄새도 안 나는 생선 부위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가서 신발에 물 젓고 가격 흥정하고 주차비 안정하고 기분 상하고 눈탱이 맞고 스트레스 받고 저 같아도 안 가죠 현재 사람들이 생선 해산물을 돈 주고 사는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었고 그게 나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잘 파악해서 내 매장을 스스로 기꺼이 찾아오게 하는 매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내 생선 가게를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이랑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내 생선 가게가 있는 곳을 제대로 파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매력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뀝니다 왜냐 손님들이 달라지니까 내가 마트에 있던지 아파트 단지에 있던지 트럭을 몰고 주택가를 가든지 어디에 있던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달라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 매장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강조한다 생선 가게가 싸고 신선하면 대체 뭘 또 중요시 여기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생선 가게는 조금 비싸긴 해도 신선 돈은 최고야 우리 생선 가게는 동일 품질에서 가격은 제일 저렴해 아니면 다른 건 모르겠고 구이용 생선 만큼은 우리 집이 최고야 구이용은 다른 데서 살 필요가 없어 라든지 그래야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이 생선 가게를 찾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내세워야 돼요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하겠지만 내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하나를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죠 점심에 짬뽕을 먹고 싶어서 중국집을 있는 찾는데 여기에 중국집이 하나 있고 여기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자기는 짜장면도 잘하고 짬뽕도 잘하고 탕수육도 잘하고 라조개도 잘하고 해삼주스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집은 자기는 불짬뽕 전문점 이러면서 짬뽕에 차돌짬뽕 해물짬뽕 불짬뽕 이런 애들을 착 팔아요 어디가 더 차별화가 돼 있을까요 물론 두 중국집 모두 파는 메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탕수육 팔고 여기도 탕수육 팔겠죠 둘 다 짜장면 팔겠고 근데 짬뽕 전문점 이라고 하면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고 아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짬뽕 먹고 싶으면 저 중국집 짬뽕 전문 중국집 으로 가자 라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두세 명만 모여도 한 명은 짜장면이고 한 명은 짬뽕이에요 근데 짬뽕을 잘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일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이게 다 잘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 다 잘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사각형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입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슷하게 잘하는 다른 매장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반영을 해보자 이런 벤치마킹들을 많이 해볼 거고 이거는 2부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차별화해서 돈을 벌고 장사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로까지 커지는 이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좀 볼 거예요 모두에게 이게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2부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생선가게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가 에 대해서 알아봤고 생선가게가 실제로는 생선가게는 매출이 줄어들지만 생선이나 수산물에 대한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판매루트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생선을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것에 가정 간편식이나 온라인이나 특화된 생선가게들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2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내 생선가게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주 고객을 파악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내 매장에 가장 잘하는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매장을 좀 더 매력적인 매장으로 뽑아야 된다 이거에 관한 이야기는 2부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부 강의는 이 정도 가고 질문을 일단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생선가게에서 조리된 생선조림이나 회무침 등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2부의 예로 조금 들어드릴 텐데 실제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내가 사는 생선을 그 자리에서 손질을 해준다거나 그 자리에서 반조리를 해준다거나 그 자리에서 회무침 같은 거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횟집이나 이런 데서 생선 손질하고 남은 것 이런 것들로 회무침들을 팔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이게 생선가게 뿐만이 아니고 아마 외국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생선을 사면 그 자리에서 사장님들에게 이거 생선의 용도 내가 이걸 구워먹을 건지 쪄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조리나 기본적인 준비나 기타 부재료들 같은 것들을 같이 껴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선가게에서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생선가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야 더 차별화가 될까요 이 질문도 제가 2부에 비슷한 사례를 또 하나 드려오긴 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생선가게를 인테리어하고 깔끔하게 하고 한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선가게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굉장히 많고 비린내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저분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면 2부에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육점에 정육점 프랜차이즈 예시를 드렸는데 정육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땐 생선가게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작업하기 힘들고 냄새나고 묶고 지저분하고 하는데 똑같이 인테리어를 예쁘고 단정적이게 해서 그리고 공간을 분리를 해서 차별화를 둔 걸로 봤을 때 생선가게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메리트는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생선가게를 할 때 위생관리를 잘하면서 운영하는 팁이 있을까요 생선가게든 정육점이든 뭐든 공간을 분리를 해야죠 음식 같은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리고 횟집 같은 경우 초밥집 같은 경우도 보통 아일랜드 주방이라고 오픈 주방이 있고 백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백 주방에서는 실제로 뼈도 갈리고 필렛도 치고 껍질도 벗기고 기본 손질을 하고 그걸 앞으로 나와서 이걸 좀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지 일식집 주방에 들어가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지저분한 것들이 나오고 합니다 생선가게도 마찬가지로 위생관리를 잘하려면 공간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 안에 하다못해 작은 문이라도 있든지 유리라도 막아놓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는 생선 손질이랑 이런 것들만 취급만 하고 밖에서는 판매만 하고 진열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조금 위생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숙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숙성에가 요즘은 그래도 많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아직도 갓 잡은 생선이 신선하고 맛있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 보면 여기서 보면 생선을 잡자마자 즉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경직이 됩니다 이거는 생선이든 고기든 마찬가지인데 잡자마자 보면 살이 딱딱해진다고 해야 되나 경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꼬득한 회 화로 회 이러면서 먹는데 저게 이제 온도랑 이런 습도랑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 12시간이 지나면서 회의 식감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이거는 스테이크도 숙성 스테이크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인데 저희 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이제 화로회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는 있고 시장성은 있는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측면이 있어요 충분히 생선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메리트가 있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홍보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생선을 받아서 파는 것보다 직접 새벽 시장에서 가서 구매해 오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게 이것도 좀 다른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선은 업자들이 와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냥 수조차라고 하죠 수조차 와서 받아서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장사를 어떻게 보면 좀 잘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직접 새벽 시장에 가서 경매를 뛰어오세요 근데 이게 경매를 뛰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나래의 검인 게 생선에 대해서 그리고 경매 시스템에서 잘 모르면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예를 잠깐 드려드렸는데 가락시장이 있고 노량진 수련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가면 아까 제가 예로 잠깐 들어드린 것처럼 카트 이렇게 끌고 그냥 생선사로 가도 예를 들어서 만원에 사면 도매 상가가 가도 만원입니다 사바야 9,500원이에요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 노량진을 가면 다릅니다 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생선을 좀 볼 수 있으면 가격을 이렇게 딜을 칠 수 있어요 물론 가락시장도 어느정도는 되지만 가락시장 가격이 어느정도 픽스된 부분이 있고 노량진은 나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조금 조절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에 잘 안다면 직접 받는 게 낫죠 근데 모르면 알 때까지 경험도 많이 쌓고 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라고 여쭤보시면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Q&A에서 질문 많이 받아볼고 답변도 드렸는데 2부에서는 그러면 생선가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중화할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해놓은 이렇게 해놓은 보내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